시작 시작 렛츠고 렛츠고 잡아 잡아 런닝올림픽 2016까지 올랐는데요 런닝올림픽 세계를 잊지 마 이거 물어 물어 야 야 야 야 거기서 거기서 공수고대 와 런닝올림픽이야 또 해 야 무조건 아이돌이다 올림픽이면 아이돌이야 올림픽이에요? 자 런닝올림픽 뒤에서 보시는 바대로 2013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런닝맨팀 대 아이돌팀으로 대결했던 작년 여름에 올림픽 대회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아이돌 따라잡았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런닝올림픽 2013에서는 더욱 업그레이드 되고 막강해진 아이돌팀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입국했다고요? 여자 뭐야 남자야 남자야 여자다 여자다 남자야 남자야 걸음걸이가 어떻게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걸음걸이가 여자인데? 남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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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강해에요 저기가 저기는 예 아 예 시끄러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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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네 그게 여자들만 하나 남자들만 하나 낙탕이에요 낙탕 진짜요? 광수야 광희가 바로 저쪽 팀의 뉴 역할이야 아니요 뉴 역할이 뭐예요? 광희 광수 그럼 광희 광수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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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이돌이 붙겠습니다 누굽니까? 민호야 우리 체육관 동료인데 민호는 운동 부자하게 하고요 승부욕이 진짜 제일 낫지 얘네 아이돌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럼요 야 이거 민호는 거의 지금 현직 드림팀인데 아 여기 구 아 뭐 구예요 여기가 클래식 자 다음요 다음요 형 다 되었어요 여자 솜리 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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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리 나올 줄 알아 솜리 내가 왜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아 왜 이렇게 그래서 아니 아까 저 나올 때는 어 왔어 이러면 갑자기 다음에 나오세요. 광희는 더 현수리로. 나 혼났어. 나도 혼났어. 야 설리 왔네 설리 왔어. 설리야. 완전 귀여워졌다 너. 이제 드디어 뭔가 분위기가 화내지네. 그래 이게 기대해 볼만해. 이제 좋네. 와 영화도 승리가 장난 아닌데. 너는 왜 내 이름표를 다 거기다 올린거야. 이 형과가 지금 누군이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잘하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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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비슷한 거야. 아니 종현이가. 이건 나야. 종현이. 인피니트. 인피니트.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이거는 진짜 해볼 만하다. 정말 해볼 만하네. 종현아 똑바로 하노. 너 나야. 엘이 scholarly야. 또 봤구나. 엘이는 겨이다 겔. 겔인과 엘. 엘과 겔인. 엘이 이고 ardSwci Appreciate& Age About Us. 너무 많다.